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진공관 앰프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1626 진공관, 즉 달링 앰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는 이 앰프가 바로 그 달링 앰프 구요. 위에서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극관 아주 작은 진공관 앰프 이고요. 이 앰프가 특별하게 달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사유랑 이런 것들, 히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정류관이고요. 12AX를 사용한 초단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야 될 VT-137 실바니아 1626 달링 앰프의 핵심인 이 1626 3극 박렬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앰프의 뒷모습은 이렇고요. 이 1626관은 1941년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군용으로 만들어졌고요. 현재도 그때 생산된 물량이 너무 많아서 아주 싼값에 이베이나 이런 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건 메이드 인 USA이고요. VT-137은 군대 납품 번호가 되겠습니다. 포장된 상태는 이렇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종의 재원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달링 앰프가 유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해군이 선박에서 해안으로 상륙을 할 때 무선 송신을 할 때 쓰는 송신기의 발진 튜브로 이 1626관을 사용했습니다. 이 1626은 3극 싱글 앰프로 만들었는데 이걸 미국의 밥 다니엘락 이라는 아마추어가 최초로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요. 90년대에 싱글 앰프로 설계를 처음으로 오디오용으로 일관을 사용하였고 4분의 3와트 정도 출력이 너무 작아서 그때 출시한 앰프의 이름을 달링 앰프라고 지어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앰프를 달링 앰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밥은요. 이 앰프를 사운드 프랙티스라는 미국의 오디오 잡지에 99년에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종류의 앰프가 생산되고 전 세계 애호가들한테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626관은 작은 출력관이지만 EA3나 45 진공관처럼 3극관에서 나오는 소리 성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300B나 EA3 혹은 45 진공관처럼 고가의 진공관 앰프를 구매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아주 간단한 회로도이기 때문에 자작을 통해서 1626 달링 앰프를 만들어서 집에서 거실이 아닌 작은 방에서 음악 감상을 하기에는 아마 최적의 앰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앰프가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인터넷에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자작자가 만든 달링 앰프이고요. 또 이거는 다른 미국 회사에서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1626관을 푸시풀로 연결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관들. 여러가지 앰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626 앰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네 이게 지금 1626관이고요. 옛날 스탠다드 관이라서 ST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방열 삼각관이고요. 앞에 1626 로고가 있고 1941년도부터 생산됐지만 아직까지 지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 관의 수명이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실바니아 VT-137 군대 납품 코드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관은 지금 총 7개의 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관을 보통 이야기할 때 3극 박렬관으로서 소리는 되게 좋은데 가장 아쉬운 게 출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관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300B관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3극 직렬관으로 아주 유명한 관이고 그다음에 이건 지난번에 리뷰를 했지만 러시아제 6C33C-B관으로 도깨비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미니어처관이죠. EL84 푸시풀을 만들 때 하는 EL84관입니다. 그래서 이 관들의 차이가 또 상당히 크지만 이 관도 지금 옆에 세워보면 되게 작아요. 특히 300B에 비하면 꼬마관에 가깝다고 할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300B가 보통 10W 전후에 출력을 낸다고 본다면 얘는 지금 0.75W 정도를 낼 수 있는 케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3극 연결을 하는 3극관들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음악소리는 공통적이라고 보여지고요. 300B 같은 경우에는 히터가 직렬이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지만 언제나 험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잘 잡아도 스피커에 가까이 귀를 대면 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 험 컨트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1626은 방열이에요. 히터가 방열관 안에 캐소드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험이 기본적으로 나지 않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소리를 내면서 3극관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플레인지나 크게 낮은 음압의 스피커를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90dB 정도의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아마 이 달링 앰프로도 충분히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 와트가 부족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1626 앰프의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위쪽에 스펙크 연결 신호가 들어오는 단자가 있구요. 이쪽에 전원이 들어오고 이게 퓨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지금 볼륨이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조절할 수 있게 두 개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쪽에 전원을 켜는 토글 스위치 그리고 이 앞에는 정류간 히트와 연결되어 있는 LED 램프로서 전원 인디케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고급스러운 앰프들은 청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을 별도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볼륨을 두 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꼭 건물 안에 센터에 스피커가 위치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각각의 볼륨으로 발란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626 앰프의 디테일을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에 이제 전원이 들어오면 퓨즈 통해서 이 보라색 선이 이쪽으로 들어가구요. 나머지 파란색 선은 여기로 쭉 와서 스위치 연결해 가지고 스위치가 붙게 되면 갈색 선으로 바뀌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교류 220 볼트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 볼트 4개가 전원 트랜스가 뚜껑에 얹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번째는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정류관 인데요. 정류관에 보시면 이 빨간색 선 두 개가 그 6.3 볼트 히터 선 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돼서 3번과 5번이 히터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죄송합니다. 이게 3번과 5번이 바로 플레이트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높은 전압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구요. 이 1번 2번과 3 4 5 6 7번 2번 7번이 여기에 히터 선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8번이 바로 캐소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정류관들이 정류를 하게 되면 그 전기가 8번 캐소드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소드가 일로 쭉 올라가서 첫번째 충방전을 하는 평활콘덴서 첫번째 연결이 되구요. 이 뒤쪽에 보이지 않지만 초크가 있어서 초크 갔다가 오고 그 다음 두번째 평활콘덴서를 거쳐서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이 출력트랜스 이 안쪽으로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이 출력트랜스 안쪽에서 바로 플레이트로 공급되는 이 플레이트 B 전원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구조는 이렇고 첫번째 두번째는 1626 출력관의 플레이트 전압을 공급하고 밑에 초크가 있고 그런 구조고 그 다음 세번째 네번째 평활콘덴서와 이 옆에 저항들은 이 초단을 증폭하는 12AX 관들의 플레이트 전원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초단 간에 공급되는 12AX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약 150V 정도를 낮아지기 때문에 이 출력가는 250V지만요. 그래서 150V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 82옴짜리와 이게 33K인가요? 이 33K 전원 저항을 통해서 낮춘 다음에 공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플레이트가 전압이 들어오면 첫번째 이거는 부화저항이라고 해서 12AX 초단관들의 부화를 연결해주는 간으로 지금 100K 정도가 연결되어 있구요.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12AX의 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작은 콘덴서의 밑에 저항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자기 바이어스의 세트죠. 캐소드에 연결되어 증폭도를 조절하는 플레이트의 손실을 결정하는 진공간의 가동 퍼센테이지를 결정하는 저항. 바로 자기 바이어스를 만들어내는 캐소드 저항과 바이패스 캐파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쪽에 캐소드 쪽에 붙어있구요. 지금 12AX 같은 경우에는 삼극 초단관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각각 연결했어요. 플레이트는 플레이트끼리, 그리드는 그리드끼리, 캐소드는 캐소드끼리. 그렇게 그냥 연결을 해서 하나의 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12AX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이 앰프 제작자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관을 하나 더 낭비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초단관이고 소리는 여기서 지금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이 들어오면 실드 선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주석선 같은 것들이 실드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보이시는데 차폐를 하는 거죠. 기타의 자기장으로부터 소리 신호가 미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서 이렇게 오면 이쪽 이쪽 볼륨에 연결되고 이쪽에 지금 해서 첫 번째 이게 이제 볼륨으로 들어갈 때 볼륨 저항인데 이런 저항을 다는 이유는 보통 원 공급되는 소리 신호는 2V가 채 안되기 때문에 특히 옛날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카트리지 이런 LP판들 이런 것들은요. 이 부분에 저항을 달아줌으로써 볼륨에 전압을 올려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기타 잡음도 제거되고 저항을 담으로써 소리 신호도 크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초단 그리드에서. 이분은 여기도 달았지만 이 안에도 또 조그만 120K를 하나 달아놔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조그만 저항 얘는 1메가옴인데 이게 이제 그 초단 간의 그리드의 리키지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지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증폭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그 말로 듣던 커플링 캐파스티고요. 0.47 마이크로 패럿이고 여기서 다시 소리 신호가 들어갈 때 소리 저항을 넣고요. 그리드 저항을 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 부분이 다시 보면 저항과 콘덴서가 있는 이 자기 바이어서 세트죠. 캐소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력관 1, 2, 2, 6은 뭐 P는 7개지만 쓰는 건 별로 없는데 여기가 이제 1번 계속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5번이 지금 소리 신호가 들어오니까 그리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3번이 출력 트랜스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3번이 플레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1, 2, 3, 4, 5, 6, 7번이 8번이 밑에 있는 8번 얘가 지금 저항하고 바이콘데스가 붙기 있기 때문에 캐소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번과 7번은 히트를 연결하는 히터선들이 들어오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딱히 특별한 앰프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한 번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실제 들어가 있는 장비들은 이런 식이고요. 이 커플링 캐파시트도 특별할 게 없고 여기에 있는 평알 콘덴서들도 33% 마이크로 500 볼트 내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스위치랑 진공관이랑 지금 캐소드 바이어스를 만드는 캐소드 저항과 바이패스 콘덴서도 100 마이크로 패러스로 일반적인 값들이고요. 다만 이쪽에 산화 핀막 저항 같은 것들로 소리 신호에 대한 저항들을 단계별로 다 달아 놨다라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앰프의 실장된 모습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한번 회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까요? 네, 회로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626 앰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회로는 찾지를 못했고요. 또 제가 실장한 걸 보고 그리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인터넷에 있는 가장 유사한 걸로 왔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스위치 에어해서 퓨즈를 타서 전원 트랜스에 전원이 공급되면요. 여기는 OY3라는 정류관을 사용했지만 6X5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쪽에 250V에 중점을 잡은 접지어를 통해서 4번, 6번에 플레이트 전압이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8번에서는 히터 전압 6V가 이렇게 2번, 8번으로 해서 히트로 들어가고 보통 정류가 된 전류는 8번 히터선에서 나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충방전 콘덴서, 그 다음에 초크, 그리고 또 한 번의 충방전 콘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출력 트랜트로 가서 바로 1626의 플레이트로 공급이 되는데 이 회로에도 그렇지만 보통 여기에 부하 저항이라는 게 달리는데요. 이 1626은 워낙 그 와트 수가 작기 때문에 부하 저항이 생략되고 바로 직접적으로 붙는 것이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소드 8번에서는 보통 1kg에 3와트짜리 자기 캐소드 바이오스를 조절하는 저항과 바이패스 캐파시트가 붙어있는 세트고요. 그리고 이 5번이 그리드 들어오는 것이고, 이거는 그리드 리퀴드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리 신호가 들어오면 볼륨을 거쳐서 2번으로 지금 들어오고요. 아까 12AX 같은 경우에는 1번, 6번을 같이 합쳐놓고 3번, 8번 캐소드도 합쳐가지고 7번 그리드도 합쳐놨죠. 두 개의 삼각관을 하나처럼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3번, 8번의 캐소드 합친 부분에서 자기 바이오스를 만드는 캐소드 저항과 바이패스 캐파시트가 역시 있고, 연결하는 커플링이 0.22 마이크로패럿 400볼트짜리가 있는데, 아까 제거는 0.47 마이크로패럿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단간의 플레이트 전압은 보통 이쪽으로 오는데, 이제 추가적인 저항으로 감압을 한 다음에 약 150볼트의 저항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1626 싱글 엔디드 앰프는 정말 FM적인 구조이고, 전혀 특별할 게 없는 회로상으로는 특징이 없고, 오로지 이 출력관, 1626의 어떤 독특한 방열 삼각관의 느낌 때문에 사랑을 받는 그런 앰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